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을 꿰뚫는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22년도 수능 학평, 학평이 아니죠 여러분, 수능 해설강의네요. 그죠? 해설강의를 선생님이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총평을 하게 되었는데 총평을 하기에 앞서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이게 올해가 완전 용암이다, 엄청난 불순응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영어는 심했을까 살펴봤는데 2023년도가 이제 되었을 때 우리가 2023년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그때 수능 영어의 방향성은 어떨까? 실제 21년 6월에 실시된 평가원에서 1등급 비율이 5.51%였습니다. 전년도로 여러분들 수능으로 딱 우리가 참고를 해보자면 그 전년도는 12.7% 정도였어요. 실제 수능에서 말이죠. 2020년도에 보았던 수능에서 12.7%가 1등급이었는데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EBS가 실질적으로 직접 연계였고요. 직접 연계가 있었고 간접 연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서 한 8문항 정도는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꼴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90점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EBS 연계 교재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었던 시기인데 이제 2021년도 들어오면서 어떤 게 없어졌냐면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로 전환이 되었고 50%로 비율도 축소가 70%에서 50%로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실행된 6월 학평에서 저는 보면서 아 간접 연계구나 를 느꼈지만 학생들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등급 비율이 5.51%라서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7월달 8월달 시간이 짧죠. 9월달 실시됐던 평가원에서 1등급 비율은 오히려 더 떨어진 4.87%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대평가인 수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상대평가로 보더라도 4%가 1등급이라는 걸 기준을 봤을 때 난이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21년 11월에 실시된 2022년 수학능력시험 영어에서는 1등급 비율을 각 기관에서 6%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한 5.8%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은 평가원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난이도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등급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월달 9월달 1등급 반영 비율을 통해서 수능의 난이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운 기조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EBS 간접 연계 반영이 첫 회가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평가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듣기에서 반영된 게 수능특강 19강의 3번 3번 그 다음에 수능 듣기에서는 4번이 나왔는데 그림 동에서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평가원은 그 근거를 Put A on B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따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체감 연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크립트는 정형화되어 있고 듣기 평가는 연기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제 평가원이 들고 있는 근거가 역시 3번입니다. 엄청난 우연이에요. 그래서 수능 완성 5강의 3번에 도표해서 중산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였는데 동그라미 도표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띠로 바꿔가지고 수능에 출제를 합니다. 역시 수험생은 연계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연계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25번의 정답률은 93%입니다. 수능 응시한 친구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맞춘 문제를 연계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비 수험생들은 연계율이 EBS가 50%다라고 하더라도 이 50% 안에는 이런 유형들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좀 문제 중에 33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유지 비극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영어 독해 연습 5강에 역시 3번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 문제였는데 수능 33번 빈칸 추론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에 킬러 문항이었고요. 수험생은요 순서 문제를 보고 나서 순서만 풀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법으로 정답을 맞추고 넘어갔을 거예요. 연계를 본 친구들은. 연계를 안 본 친구들은 뭐 그냥 연계를 안 본 상태로 시험을 봤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ABC 내용 중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표현 중에 공유지의 비극이다 하고 문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 공유지의 비극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빈칸을 뚫어가지고 수능에 출제를 하셨거든요. 결론 우리 수험생들은 EBS 연계 체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EBS에서 건질 것은 뭐냐. 단어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연계를 공부를 해야겠다. 굳이, 굳이?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 생소한 개념어.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개념이나 사상 또는 사상가가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했는지 구글에 서치를 해서 원문을 찾아보면서 연습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문항이 어떤 것이냐.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34번 난이도 최상 정답률 30%였습니다. 38번에 문장 삽입 2점짜리인데 31%입니다. 21번에 하미출원 문제 밑줄 쳐놓고 우리가 찾는 거 34% 39번 문장 삽입 47% 33번에 빈칸출원 51% 이렇게 정답률이 나왔는데요. 원래 기존의 6평하고 9평에서는 2등급 이상의 상위권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문장 삽입이 1위였습니다. 근데 다시 수능을 우리가 해보니까 빈칸출원이 원래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답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1등급을 쟁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킬러 문항들은 어떤 것들을 수험생들한테 보려고 했느냐. 일단 비교구문 또는 벗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38번의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해설강의 한 거를 꼭 참고해보세요. 앞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거를 할 수 있고 연결사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1번 하미추론은 주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밑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으셔야 되는데 밑줄만 읽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고 전체 내용을 봐야 이런 뉘앙스로 썩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39번 문장 삽입은 연결사를 기준으로 벗이 나오게 되는데 앞뒤 내용이 똑같은데 벗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 빈칸추론은 빈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는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34번 문제인데요. 한국말로 제가 적어봤어요. 정확한과 확정성은 과학에서 중요하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다양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견해나 관점들이 폭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빈칸이다. 그래서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2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커리큘럼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23년도 영어를 보면서 이 문제 22년도 영어를 보면서 그리고 21년도 수능 기출을 보면서 이 최근에 2, 3년 동안의 어떤 변화들이 난이도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2023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시험 봤었던 수능 기출이 여러분들의 공부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분석해서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에 어휘와 구문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갖고 있으셔야 되냐? 눈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좀 피곤해진다. 손으로 쓰면서라도 전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보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2023 수능 영어 1등급을 기원하며 저는 다른 테스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